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음에 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사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주장 반대하면 왕수박 역적 취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 나가실 때라도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 거부권 충돌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가 발생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선거 결과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시는 동안 김진표 의장이 속한 정치 세력들이 완결시킨 것이 그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힌 사건인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가 열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견례 같은 그런 행사인 거죠.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의 5선 의원 정도 5선이나 아니면 6선 의원 정도 됐겠네요.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정치인이 당의 명령에 적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된 것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명계의 독주 그다음에 이재명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도 연세가 있고 앞으로 갈 자리가 이제 없으니까 눈에 좀 거슬렸던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고맙긴 한 거죠. 팬덤 정치에 나쁜 폐해가 생겨서 진영의 큰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다는 사람을 역적이나 배반자로 소위 말하는 수박 왕수박 중간수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소속 정당의 극단적인 팬덤 표는 어떤 경우도 총합의 1%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2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 위임된 책무가 있다.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김진표 의장은 재산이 있고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에게 안긴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담은 바로 선거제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민심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다 완결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사시겠죠. 다 보고 갈 겁니다. 그 결과물을 당대에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나 혼자 세대들이 고생하는 것까지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거의 확신하니까 그게 그냥 눈에 그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팬덤 정치 개딸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 말씀은 좋은데 당신들이 만든 소위 이 제도 그리고 당신들은 또 하나 선거 부정도 여러분들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사회의 가치 판단 기준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젊은 날을 거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의문을 갖고 있지 않는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가치 판단 기준이란 것은 사실은 공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이 뭐냐 사실은 딴 게 아닌 겁니다. 자신과 진영의 이익이 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진실이 뭐냐 자신과 여러분들 진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지 원래 진실 따위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들이 이야기했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는 것은 지금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강자들의 이익이고 진실은 강자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다 이야기죠. 원래 사실도 없다 이야기. 원래 진실이라는 것도 없고 원래 정의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개판으로 가치관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한국인들에게 준 선물이란 겁니다.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여러분들 격화될 것이고 더 여러분들 각자 도생의 사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뭡니까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뭉개는 겁니다. 심지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온 대통령도 사실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난 모른다고 사실은 국민들이 아우성 치더라도 거짓이 뭡니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산급 부정 문제를 넘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남긴 정말 부의 유산 마이너스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참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제 사실이 없는 겁니다. 이제 진실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진실 정의 그거 내 한께 이익되면 사실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되면 진실이 되는 거지 딴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을 덮은 대법관들이 내린 법의 이름도 기초인 겁니다. 사실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어디 있노 이야기죠. 사실 거짓 거짓은 우리한테 이익 안 되면 거짓인 거지 이렇게 떼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데 다 섬여들어가 가지고 법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